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러스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러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에서 오픽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클로이 선생님입니다. 오늘 9월 기출량 특강을 시작해볼 건데, 그 전에 위에 있는 링크 보이시죠? 클릭하셔서 자료를 다운받고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단 10초 만에 여러분들 고득점 받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우리가 답변의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첫인상이 되게 중요한 거 아세요? 오픽은 되게 즉흥적으로 말해도 자연스럽다라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외운 답변을 되게 싫어하잖아요. 근데 맨 처음에 입을 열자마자 하는 말이 너무 준비된 느낌이 들면 되게 외운 티가 많이 나겠죠? 오늘 초반 10초 만에 여러분들 평가자의 귀를 사로잡는 방법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전에 일단 우리가 연습 문제 좀 풀어보고 오려고 하는데 제가 오늘 준비한 질문은 세 가지예요. 세 개 질문 한번 쭉 들어보시고 듣고 바로 대답해보고 실점처럼 일단 해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바로 시작해보실게요. In your background survey, you indicated that you enjoy listening to music. What kind of music do you like? Who is your favorite singer or composer? What kind of music do you like? It's got one turn until like you've been with desktop. Is it good? I'm sure you accraomo yes! maanta nh 이건 제가 프린트! Let's go olhar! OK, 그래요! 好 may에 넣고 전공인 Green Book Caroline 2014 4 аг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How are holidays celebrated in your country and what kinds of special food are prepared? How are holidays celebrated in your country and what kinds of special food are prepare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어떠셨나요? 자, 우리 문제 한번 다시 하나씩 확인해 보면서 유형 탐색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제가 준비한 세 가지 질문은 한 콤보는 아니에요. 한 콤보는 아닌데 세 개 질문이 각각 공통 유형이 있어서 이거 한번 보고 이 유형에 맞춰서 우리가 10초 만에 매력적인 답변 만드는 방법 같이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들어보셨을 질문은 바로 요건데 자, 일단 맨 처음에 이제 얘기할 때 A화가 In your background survey 라고 얘기해주는 건 아, 서베이 질문이구나, 배경 설문 질문이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들으셨어야 되는 키워드에는 You indicated that you enjoyed listening to music 이니까 어, 주제가 음악 감성학이네 라고 서베이, 아, 음악 고르셨으면 아마 나올 수 있는 질문이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말 보면 What kind of music do you like? 해서 어떤 종류의, 장르의 음악을 네가 좋아해 물어보고 두 번째로 물어봤던 건 Who is your favorite singer or composer? 해서 좋아하는 가수나 작곡가에 대해서 물어봤던 질문이죠. 근데 우리가 대개 서베이의 첫 번째 질문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요사 유형이 자주 나오게 돼요. 얘도 대놓고 이제 describe 이라는 단어를 주진 않았지만 결국에는 네가 좋아하는 장르의 음악과 가수에 대해서 설명해봐 라고 얘기하는 음악 요사 질문이라고 보실 수 있었어요. 자, 그럼 얘 어떻게 대답했어요? 일단 좀 이따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두 번째 바로 내려가 볼게요. 두 번째 질문도 보시면 In your background survey 라고 얘기하면서 아, 이게 또 서베이 질문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키워드 들으셨어야 되는 게 Go to the park 해서 아, 주제가 park, 공원각이구나. 우리 서베이에서도 공원각이 많이 고르시죠? 공원각이 질문이 나온 거예요. 뒤에도 들어보셨으면 얘는 대놓고 describe 이라고 얘기해 주죠. 아, 묘사 질문이구나 확인하셨을 거고요. 뒤에 보면 favorite park, 네가 제일 좋아하는 공원 설명해봐 라고 얘기해 주죠. 그래서 얘도 아, 다시 묘사라는 공통점을 찾았을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질문 보세요. 얘는 맨 처음 시작할 때 앞에 보니까 뭐 서베이라든지, 아니면은 상황극이라든지 이런 멘트가 따로 없어요. 이런 게 없이 바로 들어오는 건 바로 돌발 질문인 거예요. 자, 우리 돌발 보셨을 텐데 보자면 얘는 키워드가 holiday였어요. 그래서 명절이란 돌발 질문이었고요. So, there are many different ways to celebrate a holiday. 그래서 명절을 기념하는 많은 방법들이 있잖아요. So, how are holidays celebrate in your country? And what kinds of special food are prepared? 너네 나라에서 어떤 명절이 기념이 되어지고 있고 또 어떤 음식을 먹냐 이런 이야기였는데 결국에는 너네 나라의 명절들에 대해서 말해봐 라고 물어보는 얘도 첫 번째로 나올 수 있는 묘사 질문이라고 볼 수 있었어요. 지금 이 세 개의 질문의 공통점은 묘사예요. 자, 묘사라는 질문의 또 다른 공통점은 되게 할 말이 없어요. 갑자기 여러분 친구가 자, 너 좋아하는 장르의 음악이랑 가수 얘기해봐 하면은 내가 좋아하는 장르의 음악은 이거고 가수는 누구야?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또 네가 좋아하는 공원 얘기해봐 라고 말할 때 내가 좋아하는 공원은 한강공원이고 이러면서 막 쭉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너네 나라의 명절 얘기해봐 라고 말할 때 우리나라의 명절은 삐리리가 있어 이렇게 막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특징은 되게 할 말이 없을 수 있다. 자, 이런 묘사 질문일 때 우리가 10초 만에 좋은 답변 만드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묘사일 땐 여러분 이런 말하는 방법을 사용해보세요. 일단 다 깔아요. 전체에서 부분으로 가는 거야. 다시 어디서 어디로 간다? 전체에서 부분으로. 무슨 말이냐? 자, 우리 아까 음악 감상이라는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얘기 한번 해볼게요. 자, 네가 좋아하는 장르의 음악이랑 가수 말해봐 라고 말했을 때 항상 우리 답변 맨 처음 시작을 이제 메인 아이디어로 들어간다고 했었잖아요. 메인 아이디어는 답변에 뭐나? 요지예요. 이 요지를 주는 10초 이내에 여러분들이 평가자가 듣고 싶은 답변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묘사할 때는 10초 동안에 전체에서 부분으로 들어가는 걸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라고 하는 건 자, 네가 어떤 장르의 음악을 좋아해? 라고 물어봤을 때 전체, 뭐라고 말해볼까요? 나 다 좋아하는데? 일단 까는 거예요. 나 다 좋아해. 예를 들면 이거, 이거, 이거 다 좋아하는데 아, 근데 그중에서도 특히 뭐뭐를 좋아하는 것 같아? 라고 일단 전체에서 하나 세부 사항으로 가지고 오는 걸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요런 거 연습 한번 해볼 건데 예를 들면 Well, I love all kinds of music, such as 예를 들면 제가 요건 그냥 이니셜로 좀 적었습니다. 힙합, dance, jazz, 뭐 그런 거 있지? 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죠. 자, 핵심은 전체를 깐다는 건 나 다 좋아하는데 라고 일단은 크게 잡아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를 골라내면서 여유롭게 들어가시면 좋은데 너무 이제 준비된 듯이 내가 좋아하는 장르의 음악은 힙합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좀 더 수다스러운 느낌을 줄 수도 있고 나도 생각하면서 다음 이야기를 연결하기에 좋을 수가 있잖아요. 요렇게 한번 가볼 거고요. 아, 요기 자, 컴마, 컴마, 컴마 읽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명사를 좀 늘어놓을 때는 살짝 생각하면서 말해야 돼요. 그래서 얘를 힙합, 댄스, 잣스 이런 식이 아니라 자, 지에잠 힙합, 댄스, 잣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뒤를 자연스럽게 좀 끌고 내려온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좀 참고하실 표현을 보면 You name it 이라는 표현이에요. You name it You name it 너는 뭐 이름을 대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기타 등등 뭐 그런 거 있지 이런 뉘앙스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명사를 늘어놓다가 뒤에 그냥 자연스럽게 You name it 이렇게 얘기해주면 돼요. 자, 같이 한번 좀 읽어볼게요. 연아, 다 좋아하는 데부터 얘기하는데 얼을 살짝 조금 늘려서 L 소리 주의하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연아, 다 좋아해. 시작 You know, I love all kinds of music such as 생각하면서 힙합, 댄스, 잣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You name it 자, 근데 하나를 골라보는 거예요. 자, 부분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얘가 우리한테 뭐 고르라고 시키진 않았죠? 야, 근데 내가 만약에 뭐 하나를 골라본다면 말이야 뭐뭐 읽 거야 라고 얘기하는 이런 패턴으로 하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에서 부분으로 들어갈 때 자주 쓸 수 있는 패턴 야, 근데 뭐 하나를 골라보자면 삐리리 읽 거야. 여기 각자 좋아하는 장르를 이제 쓰시면 돼요. 오케이, 예를 들면 저는 힙합으로 예를 들어서 가볼게요. 자, 하나 골라야 한다면 있지? 읽어보세요. 시작 오케이, but if I had to pick just one it'll be American pop room music 또는 it'll be 힙합 뮤직 it'll be rock 뮤직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하나 보자면 이 콤마 뒤에 이제 약간 숨을 쉬겠죠. 그리고 살짝 올려 읽어주셔야겠죠. 이거 이제 내리시면 이제 마침표 이렇게 들리니까 좀 주의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를 약간 숨만 쉬면 살짝 말이 끊어져요. 그래서 살짝 필러를 쓰면서 생각하면서 여유롭게 가시면 좋습니다. 자, 같이 한번 다시 가볼게요. 자, if I 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if I had to pick just one will it'll be 이런 느낌도 충분히 좋아. 너무 막 서두르는 느낌으로 if I had to pick just one it'll be 이거보다는 오케이, so if I had to pick just one it'll be 하면서 얘기해주는 거 그리고 내용어가 잘 들리게 딱 짚어주셨으면 좋겠죠. 오케이, 이런 방법도 있겠고 조금 여유가 되신다면 이렇게 조금 더 추임새를 붙여둬도 좋아요. 예를 들면 와, 하나를 고르기가 조금 힘들긴 한데 야, 근데 그냥 이 주제에 대해서만 집중해보자. 이것만 얘기해보자. 이렇게 이제 말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좀 힘들다. 쉽지 않다. it's not really easy for me to just choose one so it's not really easy for me to just choose one 딱 하나를 고르기가 좀 어렵긴 한데 이 말을 조금 쉽진 않아요. 발음이 너무 어려우면 안 하셔도 되고 이걸로 가셔도 되는데 일단 이거는 볼게요. 다시 가볼게요. 시작! well, it's not really easy for me to just choose one but let's just focus on 각자 좋아하는 장르 let's just focus on 힙합 뮤직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내가 좋아하는 장르는 힙합이야 하고 들어가는 것보단 오, 내가 좋아하는 장르 되게 많은데 다 좋은데 아, 근데 뭐 굳이 하나를 골라보자면 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각하면서 들어오는 것 전체에서 부분으로 가는 메인 아이디어를 잡는 방법이었습니다. 이게 초반 10초 20초 많게는 30초 안에 여러분들 매력적인 답변을 끌고 오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또 아까 봤던 공원 가기에도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공원 아까 주제가 park이었었고 너가 좋아하는 공원을 이제 describe 해봐 라는 말이었었죠. 마찬가지로 전체를 잡으면 어떻게 말할까요? 네가 좋아하는 공원 말해봐 나 이 공원 좋아해 딱 짚어주기보다는 오, 공원 되게 많지 라고 또 전체를 깔아보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다 좋아해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또 공원을 너무 다 좋아한다고 하면 좀 어색하게 들릴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야, 되게 좋은 공원 많지 괜찮은 공원 많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park 앞에 형용사를 붙여서 우리가 자꾸 꾸며주는 연습을 해주는 게 고득점의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자, 오늘 하나 또 확인하실 표현은 come to mind 라는 표현이에요. come to mind come to mind 하면 생각난다 떠오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 되게 좋은 공원들 지금 생각나는데 우리 동네 좋은 공원 많지 생각난다 와, 그래서 하나 고르기가 힘든데 또 이런 식인 거예요. 같이 좀 자연스럽게 생각하면서 갈 건데 항상 초반에는 조금 추임새를 붙이면 들어오는 게 좋아요. 그래서 well, okay 내 생각에는 뭐뭐라고 얘기해 볼게 내 생각에는 I think 같은 쓰임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좋아하는 공원의 이름이 이 질문에 대답일 수 있으니까 명확하게 얘기해 줘야겠죠. 항상 이름을 얘기할 때는 명확하게 딱 찝듯이 말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한 river park 이런 식이 아니라 한 river park 이런 식으로 좀 찝어주세요. I would say 한 river park is one of my go-to spots. 우리 저번 기출형 특강 때도 제가 거루라는 표현을 좀 알려드렸는데 거루는 뭔가 자주 가는 단골 제일 좋아하는 이런 식으로 말할 때 쓸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go-to spots 니까 내가 자주 가는 데 중에 하나야. 원어브 디엔 항상 복습 영사로 가야 돼요. 가장 뭐뭐한 것 중에 하나 이런 식이니까 one of my go-to spots. 이만큼 통째로 입에 한 번 붙여보세요. one of my go-to spots. 시작. one of my go-to spots. 많이 쓸 수 있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이와 같이 얘도 전체에서 부분으로 갔는데 이 great 대신에 쓸 수 있는 형용사를 조금 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오픽에서는 담백하게 말하는 것보다는 자꾸 꾸며주는 말들을 많이 많이 써주면 좋아요. great 대신에 여러분 이미 아시는 형용사가 더 많을 텐데 몇 개만 쭉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nice park cool park awesome park amazing park beautiful park wonderful park lovely park picturesque park stunning gorgeous breathtaking 약간 이 단어들 조금 어색하실 수 있죠? picturesque 하면 이것도 그림 같은 장관인 뭐 이런 뜻을 보시면 되겠고요. stunning도 되게 멋진 아름다운 이런 뜻을 보시면 되겠고 breathtaking이 숨이 멎는 듯이 아름답다 얘도 마찬가지로 장관이다 아름답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와 같이 다양한 형용사들 많이 어렵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알아가셔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요정도 다시 한번 연습해보시고 자 그 다음 또 하나 가볼게요. 아까 명절이랑 돌발 있었죠? 얘도 메인 아이디어를 우리 딱 사로잡는 답변 전체에서 부분 또 가보는 거예요. 아까 보셨으면 너네 나라 명절 얘기 한번 해봐 요거였었잖아요. 키워드는 그냥 할리데이기 때문에 너무 막 구체적으로 푸드 이런 거 막 집중할 필요는 없어요. 오픽은 전체적인 유형에 맞춰 대답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 마찬가지로 너네 나라 명절 말해봐라고 말했을 때 일단 전체를 깔아주셔야겠죠. 그리고 그 명절을 하나씩 다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 전체에서 하나만 골라서 집중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요런 식으로 가봅시다. 우리나라 명절 뭐 있어요? 곧 있을 추석이 있죠. 또 뭐 있어요? 설날이 있죠. 근데 사실 환리데이를 너무 그 전통 명절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약간 빨간 날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좀 쉬운 예문으로 크리스마스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각엔 있잖아. Korean Thanksgiving Day 추석 New Year's Day 설날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가장 많이 기념되는 명절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라는 말인데 아마 좀 읽어보고 갈게요. I think 하면서 시작 OK I think Korean Thanksgiving Day New Year's Day and Christmas are the most celebrated holidays in my country 아 여기 좀 주의하셔야 되는 강제 볼게요. 일단은 Celebrated 그리고 Holiday 이거 주의하세요. Holy Day가 아니라 Holidays Holidays 이렇게 얘도 전체를 깐 거죠. 아 내 생각에는 설날 추석 뭐 크리스마스가 제일 흔히 기념하는 명절인 것 같아. 근데 아마 스스로 컨트롤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 골라요. 내 맘대로 골라서 하나만 설명해요. 예를 들면 야 근데 추석이 진짜 확실히 제일 큰 명절인 것 같거든? 그래서 그냥 요것만 얘기해 줄게 라고 내가 하나씩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신 있는 하나만 꺼내서 얘기를 해주는 거야. 이거 여러분들이 컨트롤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다음은 읽어볼게요. But부터 갑니다. 시작 But Korean Thanksgiving Day is definitely 확실히 분명히 이런 느낌이에요. Definitely the biggest one. So yeah Let's talk about it. Let's just talk about it. 얘만 집중적으로 얘기했다. 내가 이렇게 컨트롤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10초 안에 묘사라는 질문이 나왔을 때 내가 어떻게 매력적인 답변을 만들 수 있는가 전체에서 부분으로 가는 이 말하는 방법을 하나 보셨고요. 자 우리 이번에는 실전 연습 문제를 풀어보면서 방금 배웠던 전략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합시다. 자 제가 준비한 문제는 날씨라는 돌발 질문이에요. 제가 질문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준비 한번 해보시고 작성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 So I'd like to know about the seasons in your country. How many seasons are there? How are they different? What is the what you like in its season? 그래서 너네 나라 계절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일단 몇 개의 계절이 있으며 각각의 계절이 어떻게 다르고 그리고 너네 나라 각각 계절의 날씨가 어때? 라고 물어보죠. 자 그러면 지금 잠깐 생각해보시고 전체 잡아보시고 이 중에서 몇 개만 골라서 얘기해보는 부분까지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전체 일단 우리나라 계절 몇 개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4개 있죠? 일단 4개를 잡아요. 야 우리나라 계절 4개 있지 하면서 나열해 주시면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Well, Korea has four season 숫자 강조 나열해요. 생각하면서 가요. spring, summer, fall, and winter 이 있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하나씩 다 설명하려고 하면 스스로 막 무덤을 파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져요. 무조건 스스로 컨트롤을 합니다. 야 근데 말이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계절은 이라고 말하면서 하나 내지 두 개만 꺼내오던지 아니면 요즘 근데 날씨가 솔직히 약간 자계절이 뚜렷하게 안 느껴지잖아요. 몇 개밖에 없는 것 같아 날씨가? 그렇죠. 두 개밖에 없는 것 같죠. 뭐 때문에? 아니 요즘에 글로벌 워밍 때문인지 말이야 It feels like 요즘 계절이 두 개밖에 없는 것 같아. 뭐랑 뭐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름이랑 겨울밖에 없는 것 같은데 자 법부터 한번 쭉 읽어볼게요. 시작 But Because of global warming Yeah It feels like we only have two Summer and winter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summer랑 winter에 대해서만 말해보겠다. 이렇게 맨 초반에 답변 메인 아이디를 잡아준 거죠. 그래서 처음에 너무 서두르듯이 막 들어가시면 안 돼요. 항상 전체에서 부분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부분을 잘 잡으셔야 돼요. 내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포인트를 하나 내지 두 개를 잡아주는 거 이게 고득점의 전략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메인 아이디어니까 우리 바디 컨클루전 서론 본론 결론 해야 되겠죠? 오늘 전체 한번 얘기 한번 해볼게요. 아이디 한번 잡아봅시다. 방금 우리가 여기까지 얘기했잖아요. 키워드 보고 말하는 연습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한번 쭉 다시 읽어볼게요. 야 우리나라 계절 네 개 있잖아 해보세요. 야 근데 글로벌 워밍 때문인지 말이지 오늘 요즘에 계절이 두 개밖에 없는 것 같아 여름이랑 겨울이라고 까지 가볼게요. 그래서 바디로 넘어와서 자 우리 문단 바꿀 때 어떻게 가요? 쓴 네 씌 하나씩 포인트 잡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은 구조작업을 해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름의 날씨 특징 하나 그리고 겨울 날씨 특징 하나씩 생각해보고 자 그 다음에 말했으면 이 날씨를 내가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오픽은 나의 개인적인 생각을 물어보는 것 되게 좋아하니까 그래서 나의 선호사항 같이 얘기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할 말이 너무 없으니까 그래서 그 날씨에 내가 뭘 하는 걸 좋아하는지 액티비티 활동 이렇게 짜볼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쭉 얘기하고 문단 바꿔서 이렇게 쭉 가고 가볼 건데 여름 날씨 특징 한번 키워드 생각해보세요. 여름의 날씨 완전 어때요? 너무 덥죠. 더워는 hot 은 달고 앞에 형용사 좀 붙여볼까요? scorching hot scorching 하면 타는 듯한 더워 너무 덥다 이거예요. scorching hot and humid 하면 진짜 타는 듯이 덥고 그리고 이제 습해 너무 더워 습해 이런 말 scorching hot and humid 통째로 가요. 시작 scorching hot and humid 그리고 참고로 날씨를 얘기할 때 주어는 이제 항상 it 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it's scorching hot and humid 되실까요? 문장을 읽어보세요. 여름에 날씨 진짜 너무 덥잖아. 시작 오케이 in the summer it's scorching hot and humid 근데 나는 그래서 이 계절을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예를 들면 너무 더운데 그래도 난 좋아 너무 더워서 난 별로 안 좋아 나의 선화상 이제 붙여주는 거야. 예를 들면 아 그래서 난 별로 안 좋아해 우리 좋아해라는 엄청 쉬운 단어 보여요. like like나 love 같은 걸 쓰셔도 좋다라는 거예요. but i like this water so i don't like this water so i don't love this water 또는 prefer 이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액티비티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이제 여름에 날씨가 너무 덥긴 하지만 또 사람들이 뭘 하는 걸 좋아해요? 물놀이하러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스위밍이나 스위빙을 할 수 있는 건 좋아 또는 사람들은 보통 이런 거를 하러 가 but people love 스위밍 and 스위빙 또는 people enjoy 스위밍 and 스위빙 in the summer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볼 수 있겠죠. 일단 굵직한 포인트만 넘어가서 겨울 가봅시다. 겨울 날씨의 특징 바로 가봐요. 겨울은 날씨가 완전 어떻다? 너무 춥죠. 너무 추어는 그냥 콜드 말고 약간 얼어 죽겠다 이런 느낌으로 freezing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 볼게요. it's freezing 시작 it's freezing 오케이 자 그래서 나의 선호상 만약에 여기선 별로 안 좋다 했으면 이번에는 근데 이 계절 좀 좋아한다 이렇게 반대로 말하면 조금 더 좋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yeah but i love this water 근데 난 이 계절을 좋아해 라고요. 왜냐하면 이거 할 수 있으니까 우리 겨울에는 뭐 할 수 있어요? 그죠. 스키 타러 갈 수 있고 뭐 스노우보딩 할 수 있고 아니면 빌딩은 스노우맨 할 수 있잖아. 오케이 이 정도인데 자 우리 마지막 컨클루전도 항상 지워주셔야겠죠. 컨클루전도로는 역질문 해도 되고 제안하기 해도 되고 예를 들면 제안하기로 좀 재밌는 답변으로는 야 에바야 너 같이 뭐 스노우맨 같이 만들래? Do you wanna build a 스노우맨? 이렇게 말하고 끝내볼 수도 있겠고 아니 역질문으로 너네나라 계절 말해봐. So tell me about seasons in your country 이렇게 역질문을 해볼 수도 있겠죠. 굵직한 틀을 일단 짜놓고 틀 보고 말해보는 연습이 필요해요. 그러면 다시 요만큼 가지고 일단 본인 힘으로 무조건 먼저 얘기해보시고요. 그 다음 같이 스크립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같이 한번 쭉 다시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완전한 문장으로 가면서 몇 가지 패턴 한번 같이 보려고 하는데 항상 초반에는 무조건 생각하는 추임새로 자연스럽게 들어야 돼요. 오늘 메인 아이디어가 전체에서 부분으로 가는 거 요거죠. 같이 한번 가볼게요. Well, Korea has four 숫자 강조 four seasons 다이얼해요 생각하면서 Spring, Summer, Fall and Winter 이 있잖아. 근데 글로벌 워밍 때문에 말이지 아 요즘에는 계절이 두 개밖에 없는 것 같아. 여름이랑 겨울 말이야 알 볼게요. 시작 But because of 글로벌 워밍 you know what 자체적으로 추임새박 써도 돼요. It feels like we only have two Summer and Winter 그래서 바디로 들어오면서 숨 내쉬고 다시 가요. Alright, so 하면서 이런 추임새를 쓰면서 숨을 좀 고르고 가야 돼요. 듣는 사람이 어 쟤 급하다 숨 찬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게 Alright, so in the Summer 여름은 있잖아 아까 키워드 뭐였어요? 너무 덥다 scorching hot and humid 근데 이게 내가 좋다 싫다라는 말을 바로 한 번에 연결해 버리는 거야. Which I don't really like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Which I don't really like Which I don't really like 계속 갈게요. 야 근데 사람들은 이런 거 하는 거 좋아하긴 해 Love I-N-G로 가봅시다 시작 But people love swimming and surfing at the beach 사람들이 이제 해변 가가지고 이런 거 하는 거 좋아하긴 하잖아 그래서 날씨 특징 하나 활동 하나 얘기해줬어요. 그럼 문단이 굵직하게 한 번 바뀌고 반면에 라는 말로 가볼게요. 반대로 반면에 할 때 On the other hand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전치사나 관사 같은 거는 힘을 주거나 막 위로 올려 읽으면 좀 어색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쪽에다가 딱 힘을 주면서 한 뭉탱이로 이제 읽어주세요. 그래서 On the other hand 숨 내쉬면서 자 우리 겨울은 어떻다? 추워? 죽겠다. 가볼게요. 시작 It's freezing in the winter It's freezing in the winter 오케이 그래서 나는 근데 이 계절이 좋은지 싫은지 나의 선호사 근데 나는 이 계절을 좋아해 왜냐하면 이라고 말하면서 말 바로 연결해요 But I love this weather because 우리 뭐 할 수 있으니까 스키 타고 뭐 스노우맨 만들 수 있으니까 눈사람 만들 수 있으니까 이거인데 오늘 패턴 하나 이거 보여 가세요. 자 계속 I can I can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내용이 너무 이제 단조롭죠? 문장 구조가 너무 단조로우면 점수가 안 나오죠? 패턴 많이 가져가셔야죠. 그래서 야 이거 하기 아주 완벽한 때잖아 라는 패턴이야. 자 우리 퍼펙트 이거예요. 퍼펙트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 얘를 퍼펙트 퍼펙트 이렇게 읽어야 돼요. You know? It's the perfect time It's the perfect time for skiing and building a snowman 4 뒤에 명사형 때 와야 되니까 그래서 포 스키가 날 skiing and building a snowman 하기에 완전 좋은 때잖아 이런 식인 거예요. 오케이? 패턴 중요하니까 한 번만 다시 읽어볼게요. 야 스키 타고 우리 눈사람 만들기에 아주 완벽한 때잖아. 시작 It's the perfect time for skiing and building a snowman 마무리는 좀 재밌게 마무리? 야 에바야 우리 같이 스노우맨 만들어볼까? 이렇게 좀 재밌게 마무리 지을 수 있겠죠? 헤이 에바 Do you want to build a snowman with me? Oh no? 오케이 Bye 뭐 이런 답변도 재밌는 답변 될 수가 있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간단하게 날씨 묘사 질문으로 예문 하나 확인해봤고 오늘 배운 거 주요 표현들 한번 쭉 정리해 보고 마무리해봅시다. 아까 명사 몇 개 나열할 때 서치해임 힙합 댄스 재즈 유네이메 이런 표현 기억나세요? 뭐 그런 거 있지 라고 얘기해주는 거 유네이메 유네이메 해보세요 시작 유네이메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우리 전체에서 부분으로 갈 때 잡을 수 있는 패턴으로 야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뭐 뭐 읽 거야 라는 패턴이죠? 여기서 이제 보면은 it would be 이런 거 힘주시면 안 되고 it would be 내용어 잘 들리라 이렇게 가져야 돼요. 그래서 다시 읽어봐요. 근데 이게 보면은 had to가 아니라 had to had to 이렇게 들리는 게 좋아요. if I had to if I had to 이 정도? 이렇게 가봅시다. 시작 오케이 but if I had to pick just one it would be 라는 패턴 이니까 기억해보시고 그 다음에 또 야 하나를 고르기가 좀 힘들긴 한데 그래도 여기 집중해보자 라고 하나의 패턴을 또 볼 수가 있었잖아요. 우리 지금 부정언을 조금 세게 읽어주는 게 좋아요. it's not really it's not really easy for me to just choose one but let's just focus on 뒤에 내용어 이것도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 그 다음 또 가봅시다. 자 우리 come to mind라는 표현은 뭐였어요? 어 생각난다. lots of great parts come to mind 오 되게 좋은 공원에 생각나는데 라는 표현이었죠? 전체를 잡아줄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었고 그 다음에 우리 guru라는 표현에서 계속 보고 있어요. gu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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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ot 자주 가는 곳 이라는 뜻이었죠? 예를 들면 한강공원 내가 자주 가는 데야 한 river part is my guru spot 오케이 그 다음에 아까 마지막에 보셨던 perfect 아니라 perfect 이라고 얘기했었던 완전 뭐뭐하게 완벽한 때지 최고 좋은 때지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다시 얘기를 해보자면 스키 타고 우리 눈사람 만들기에 완벽한 때지라는 표현 뭐다? It's the perfect time for skiing and building a snowman 있었죠? 오케이 오늘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해봐야 되는 건 묘사라는 질문이 나오면 너무 질문의 대답을 바로백 해주는 게 아니라 살짝 생각하면서 내가 전체에서 부분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할 말이 없는 답변은 전체를 만들어주고 천천히 내가 질문을 컨트롤해서 부분으로 들어온다 라는 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기출리언 특강 9월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달 10월에 또 다시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점수 잡는 해커스 해커스 i SoulES 해커스 과습 apa 봐junini as